오늘은 물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이란 물체를 이루는 재료로써 이 물질들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물질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 변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물리 변화, 두번째 화학 변화 여기서 물리 변화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과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하라고 합니다 물리 변화의 특징은 원자의 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으면서 분자 배열이 변하는 것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얼음과 물의 분자 배열이 나와 있습니다 얼음과 물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는 H2O, 즉 물로써 같습니다 그러나 얼음의 분자 배열은 이 물 분자들이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면서 붙어있는 것이고 물의 분자 배열을 보시면 물 분자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얼음과 물의 분자 모양이 서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모양은 같지만 분자의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음 그리고 물이라고 이름 짓고 둘은 같은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확산과 용해도 물리 변화에 포함이 됩니다 확산과 용해는 A라는 입자가 B라는 입자로 끼어 들어가는 변화입니다 A라는 분자는 그대로 A로써 B에 들어갈 뿐이기 때문에 분자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분자 배열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리 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첫 번째 모양이 변하는 것, 두 번째 상태가 변하는 것, 세 번째 확산 현상, 네 번째 용해 현상 이 네 가지의 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화학 변화란 물질이 차음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화학 변화의 특징은 원자의 배열이 변화되어서 차음과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드는 반응을 입자모형으로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물의 분자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물질은 전기 분해라는 변화를 겪고 나서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처음에 물 분자의 모양을 보시면 빨간색 큰 동그라미와 흰색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의 모양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변화 후에 빨간색 큰 동그라미 두 개와 흰색 작은 동그라미 두 개로 분자 모양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배열만 바뀐 것이 아니고 분자의 모양 자체도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처음과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원자의 배열이 변화된 것으로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 변화의 예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과 빛이 발생하는 반응 두 번째, 색깔, 냄새, 맛이 변하는 것들 세 번째,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네 번째,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이 네 가지 정도가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들을 보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1번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오이는 잘라도 오이입니다 성질은 그대로면서 모양만 작게 변하기 때문에 분자 배열만 변한 거겠죠 답은 물리 변화입니다 2번 비눗방울에 갇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울이 터지는 순간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이기 때문에 분자 배열만 변했으므로 이것은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3번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익어서 처음에 날달걀과 다른 맛과 냄새, 색깔을 보이기로 성질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장을 보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철이 산수와 만나서 산화철이 되면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색깔도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자 자체가 바뀌어서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 향기가 퍼진다는 것은 공기 중으로 향기 분자가 퍼지는 확산 현상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확산된다 이것도 잉크 분자가 물분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 뿐이지 잉크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치가 씌워진다는 것은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맛도 변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프탈린이 작아지는 과정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고체에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기체로 변하는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프탈린이라는 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프탈린이 작아지는 과정은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총 정리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